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과장 웰리치 투자연구소 하책의 대표 2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공략주는 네오 위즈였는데요. 지난주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조정이 이어지면서 손절가 3만원 이탈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전략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추천드린 네오 위즈 전략 지정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이 좀 나가게 됐는데, 지난주 이후 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네오 위즈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P2와 NFT 관련 모멘텀도 지금 좀 많이 소실된 상황으로서 전체적인 게임 섹터의 주가가 좋지 않은도 체크를 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주들마저도 테마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욱더 부정적인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러한 게임주들의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체 게임 개발 산업 진출과 NFT 플랫폼 운영에 대한 펀더멘탈 변화로 인해서 주가의 리레이팅, 재평가가 가능한 종목인 만큼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하락은 피할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 웬만해서는 예외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이 가능할 네오 위즈와 같은 리레이팅이 가능한 종목들을 매수해놓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재안내드리면요. 매수는 현재가로 또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3만 3천원, 손절가 2만 6천원으로 보시면서 리스크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하책이 대표님의 TPC입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9%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인 조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TPC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 애국인들이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부상했다가 최근에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는 종목별로 차이시를 나오다 보니까 살짝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TP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5일에 6565원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조정 구간을 잘 이겨낸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 20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로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는 20일에서는 살짝 돌파하는 흐름 같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으면서 단기적으로 이중 바닥을 만들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 쪽으로는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 로봇 산업이죠. 직교 로봇이라든가 리니어 로봇 관련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3D 프린터 사업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손절은 4천원 말씀드렸는데 손절 가격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 4천원 잡고 목표가은 3천원 잡고 한 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지는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원익 ITS입니다. 원익 그룹 계열사로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솔라 장비 제조사업 부문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삼성전자의 플라즈마 화학기상 증착 장비와 드라이애처 장비 등을 핵심 장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익 ITS의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라 준비했습니다. 주가 흐름과 실적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21년도 4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부진할 전망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 부진과 연말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고점에서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었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의 P2 사업부 자녀분과 P3 사업부 초기 투자 수혜를 받으면서 수주 잔고가 터널아운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써요. 반도체 관련 기대감 속에 주가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재차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에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발표할 예정으로 연간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한 해이네요. 그렇게 지금 시장의 조정 속에서는 올 한 해 강할 섹터 중 하나인 반도체 섹터의 확실한 실적 전망이 나와주는 기업을 공략을 해야겠는데요. 원익 IPS가 아주 적합한 종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오랜 기간 조정을 보이던 동사의 주가는 올해 랜드 메모리와 디렛 메모리,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실적 저점을 마무리하면서 상승으로 터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네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1분기와 3분기 반도체 장비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종 내에서 탑픽으로 지속적으로 엄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사막의 꽃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반도체의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라면 올 한해 꼭 원익 IPS 디테일하게 체크하시면서 손실 방어와 수익 극대화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는 현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4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차기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캠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시스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용 카메라 모델 그리고 생체, 정보 인식,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및 관련해 가지고 핵심 부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싱글 카메라 쪽에서의 피시트 포커스, 그 다음에 오토 포커스,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모델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듀얼, 쿼드러블 카메라 모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카메라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공급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조속급의 그런 카메라를 생산했다가 이제는 고급 쪽이죠. 쿼드러블 쪽 관련해 가지고 생산을 하면서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한두 개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세대계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의 스마트폰이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런 수혜가 좀 벌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이게 이제 폴더 오픈 쪽에서도 좀 수혜가 발생하면은 또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 모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핸드폰 쪽으로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언제든지 또 드론 쪽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으로 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붙은다고 하면은 캠피스가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목적 차량용 생체 인증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탑승자의 감지라든가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제스처 컨트롤 등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발전이 되면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지금 한 연평균 한 40% 정도 성장을 좀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2025년까지 해서 3,400만 대 쪽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도 현대 자동차죠. 제니스 쪽에서는 이 차량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이 연동되는 그 지문 기술 인증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차량 내에서 간편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동차들의 출시가 되면은 계속해서 장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좀 위해서 실시간 펜싱 융합 처리가 가능한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을 통한 자율이동 서비스를 위한 협력 주행 상황일지 등 이런 개방형 플랫폼 기술을 좀 개발을 하면서 자율주행 연관에서 우리가 좀 고신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농업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유해임이죠. 도심항공이죠. 에어택시 쪽에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도 사업까지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사에 세부 모빌티라는 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쪽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연속에서 국내에서 판매 1위가 좀 되고 있다. 아마 주변에 작은 소형 자동차가 2인승인데요. 이게 돌아다니면 거의 이 캠시스에서 만들어내는 자유사에 만드는 세부 모빌티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주가가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시장 때문에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매수 갈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0원 매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2,200원 손절은 1,550원 말씀드립니다.